성당 옆에 있는 토궁전입니다. 토궁전은 랭시 주교관인데요. 중요한 종교행사가 열렸고 국왕들이 대간식 기간에 체류했던 궁전입니다. 종교행사가 열렸던 이 방은 당시에 만들어진 테피스트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. 테피스트리 란 색실을 짜 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입니다. 이곳에 보관 중인 테피스트리는 대단한 작품으로 대간식의 모습과 클로비스 왕의 세례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17세기에 저건칙된 토궁전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요. 랭스 대성당의 종교 보물인 금 세공품과 귀중품 그리고 국왕 대간식에 사양되었던 국왕의 금장 장식과 보물들을 전시합니다. 1차 세계 대전 당시 200여발의 대포를 맞아 크게 훼손되었던 랭스 대성당의 과거 조각품들을 전시해서 전쟁의 참화를 돌아보게 합니다.